안녕하세요. 강서구 라대리운전 대표 후리기사 라현준입니다. 꼭꼭시길 수요일. 고고. 대리업계 정말 개판되고 망했다. 콜 진짜 없고 콜비는 너무 싸고 기사는 많고 피가 마릅니다. 어쨌든 일출 갑니다. 긴막이. 장기 이동. 고맙습니다. 1층으로 나가자. 아니요. 이쪽으로 옵니다. 예. 버스에서 포리를 감아서 긴막에서 일막에 들어갑니다. 2층이. 일막에는 어디냐. 일상. 긴막에는 어디냐. 김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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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빨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중에. 저기. 연신네 근처는 아니지만 그쪽 구역으로 간 코리를 감았습니다. 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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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추리를 와니를 쌈세리 했구요 연신내 까지 택시 타고 12,800원 이네 택시 타기 너무 싫다는 그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공을 항상 늦는 법이지요 어쨌든 연신내 아 무겁습니다 안녕하십쇼